줘봐 아침이 벽이 더러우죠 세영 빨리 쫓아 저거 야 야 어디갔어? 야 야 아 무서워 괜찮아 3초 맞춰볼게 우와 시영 시영이 춥구만 해야겠다 아닌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잡아 잡아 세영 빨리 잡아 아 무서워 삼촌이 맞춰줄게 알았어 걱정은 무서워 삼촌이 잡아줘 내가 잡아줘 날라가겠다 도망쳤어 삼촌이 워낙 잘 걸리니까 도망쳤어 여기 되겠다 삼촌이 보자 봐봐 이 창문에 있지 봐봐 갔다 샘아 이거 어디에 있다고? 노란색? 지내밀 으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.